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1991년에 출판된 Behold A Pale Horse의 저자 밀턴 윌리엄 쿠퍼의 연구지 애리조나입니다. Behold A Pale Horse는 직역하면 옅은 푸른색 말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Behold는 C와 비슷하면서 좀 더 의미가 강합니다. 눈에 넣다 이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Behold A Pale Horse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윌리엄 쿠퍼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해군정보장교 출신으로 저서 Behold A Pale Horse의 음모론으로 비춰지는 미국을 둘러싼 세계사의 격변을 흥미진진하게 담았습니다. 캐슐리스 소사이티, 사회주의화, 미국 정신의 상징인 총기압수, 글로벌리스트들의 권력장악 등을 그렸습니다. 윌리엄 쿠퍼는 9.11 테러를 둘러싸고 정부와 주류 매체들이 공모해 오사마 빈 라덴이란 유령을 만들어냈다는 논의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범죄와 관련된 총격전에서 의문사하는데 팬들은 그를 순교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QAnon 추정자들에게 영감을 제공했고 애리조나주 공화당의 패트리오틱 무브먼트를 일으킨 씨앗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의 미국민들은 우한피렘을 구슬러 록다운을 하는 것은 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봉쇄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또 불이한 권력이나 폭력으로부터 개개인을 소화할 마지막 수단이 총기소유의 자유를 부르짓고 있습니다. 미국적 애국주의가 강한 애리조나 사람들은 가장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들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슈 대결 가운데 가장 단순한게 바이든 락다운이냐 트럼프 붐이냐의 구도입니다. 우한피렘 방역을 열 록다운을 해야한다는 바이든에 맞서 트럼프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록다운을 해제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록다운 때문에 설림살이가 피폐해지고 재유가 억압받아서는 안된다는게 트럼프의 신념입니다. 한편 카말라가 애리조나에서 차량 집회를 가졌는데 겨우 100대 정도가 모였을 뿐이었습니다. 바이든의 유세 현장도 썰렁하긴 나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플로리다에서 아버지를 위해 연단에 섰을때는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거대한 성조계 아래서 이방카는 백악관에서 4년을 더 싸울 전사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세가 끝나자 이방카와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으려는 인파도 상당했습니다. 10월 27일 트럼프가 애리조나로 가기전 네브라스카를 들렸을때 모인 유세 현장도 상당히 장관이었습니다. 2016년보다 더 열기가 높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의장 로나 맥다니얼은 유세 현장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탐파는 등록하고 입장한 인원이 17,000명인데 이 가운데 19.3%는 공화당원이 아니었고 25.2%는 2016년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에 텃받친 미시간주의 입장인원은 12,000명이나 됐습니다. 여기서도 바이든의 표를 트럼프가 대거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유세장에 입장한 사람들이 56.4%가 공화당원이 아니었고 26.1%가 2016년에 투표하지 않은 이들입니다. 민주당과 무당파의 표심이 트럼프로 급속히 쏠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쉘게스를 2년안에 없애겠다는 조 바이든의 실언으로 최대접전지 펜실베이냐도 급속히 트럼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10월 27일 CNN은 주민들의 생계수단을 파괴하겠다는 바이든이 펜실베이니아에서 폐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2016년에도 트럼프가 이긴 주입니다. Pew 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유권자들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74%가 경제 이슈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인종문제나 경찰 예산 삭감 같은 이슈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경합주인 플로리다의 경우 라티노들이 많습니다. 2017년 힐러리는 라티노 62%의 지지를 받았는데도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플로리다 라티노의 바이든 지지세는 힐러리만도 못합니다. 10% 이상 떨어진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시청률 1위의 폭스뉴스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은 라티노들의 눈에 2008년과 2012년과는 다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극좌파의 선동으로 민주당 전체가 반공성향인 라티노들의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흑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도대체 한 일이 뭐냐? 47년 동안 바이든이 47년 동안 당신에게 해준 공적 하나라도 말해보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묻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의 표를 던졌던 미국의 저명 톡쇼 MC 데이브 루빈조차도 이번에 처음으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야말로 극좌파를 저지할 최후의 보루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극좌파라는 말은 미국에서 공산주의를 의미합니다. 데이브 루빈 말고도 많은 미국의 유권자들은 공산주의만큼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조 바이든은 오랜만에 유세현장에 나와 엉뚱한 말실수를 했습니다. 자신이 카말라 해리스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농담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그 말이 사실 맞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극좌파들은 조 바이든 보다는 카말라 해리스를 주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을 내세워 일단 대선에 승리할 경우 갈아치울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바이든은 트로이에 목마일 수도 있습니다. 미 대선 직후 소요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부호들은 퇴직경찰을 초빙해 경비를 부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포스트는 한 소식통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이 안전문제를 의식하기 시작했으며 스카이스크래퍼마다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증공의 5중전에는 29일 막을 내렸습니다. 사전에 장점인 정신공의 상하이방에 대해 숙청을 어느정도 완료한 때문인지 내부 권력투쟁의 조짐은 전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후계자 논의는 당연히 없었고 인사변동도 민영경제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의 측면에서 보면 2035와 건국 100주년인 2049란 숫자가 중요합니다. 2035 장기 목표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는 시진핑이 82세가 되는 2035년까지 집권하겠다는 겁니다. 모택동이 82세에 사망했지만 자신은 82세까지 절대 권력을 누리겠다는 의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9년까지 수렴청정을 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중국 공산당이 생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발표된 회의 공보에서는 시진핑 절대 0도만 강조됐습니다. 경제를 보면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국내 대순환과 쌍순환을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쌍순환은 국내 경기순환에다 외국투자도 필요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친중성향의 월가투자를 기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쇄국경제체제는 아니라고 둘러대는 허장성세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중요합니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계속 중공비즈니스를 하기위해 미국의 자본투자가 슬그머니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일대일로를 통해 미국의 디커플링과 우한폐렘의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보면 AI, 5G, 빅데이터, 반도체 부문에서 자립자강을 추구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군사정책은 2027년까지 건군 100년의 목표를 위해 계속 군사력 증강을 한다는 겁니다. 화평굴기라는 구호는 아예 버렸습니다. 그러나 5호 충전회가 끝난 날 중공군부는 갑자기 공개적으로 미국의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중공국방부 대변인 우체는 중공에 대한 미국에 적대감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양국 간 대화를 강화해 위험요소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양국 군사관계의 안정은 쌍방에 이익이 된다면서 갑자기 유화적인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중공의 태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진핑은 6.25 전쟁 기념식에서는 마치 미국과 일전도 불사하지 않을 것처럼 호전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공은 상대방을 헛갈리게 하기 위해 수시로 입장을 바꿉니다. 한편 8월에 열린 베이다이어 회의의 중요인물 녹취록이 폭로됐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에 대한 중공의 속내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첫번째는 중공에 있는 미국기업 특히 금융과 서비스기업의 경영자격을 취소해 정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미국의 중공의 금융, 농업서비스 부문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두번째 핵무기 개발에 크게 힘쓴다. 강대한 핵 억지력으로 미국에 미친짓을 저지한다. 국방예산을 크게 늘려 GDP의 4% 이상으로 한다. 선진무기를 개발해 국방신력으로 미국과 미국을 수반으로 하는 제국주의 집단에 맞선다. 선명한 기치로 미국 패권에 반대하기 위해 세계무대에서 반제국주의, 반패권주의 연맹을 구축한다. 자주 독립과 자력갱생의 정신을 선전해 하이텍과 첨단제품 제조의 돌파구를 모색함으로써 미국의 기술봉쇄에 맞선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쌍순환을 이룩해 궁극적으로 유라시아 대륙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전지구적 인민폐결제시스템을 마련한다. 중공에 대한 미국의 전략봉쇄를 견결히 타파하고 강한 의지로 타이완을 해방하며 제1제2도련선을 돌파한다. 미국에 대한 환상을 벌인다. 국내에서는 국민의 전쟁동원체제로 항미원조 특히 상감령 정신을 크게 선전한다. 전쟁을 한다는 생각으로 국가경제를 이끌어야 한다. 전쟁에 대비해 식량과 에너지를 비축한다. 미국채권을 모두 팔아 미국의 금을 회수하고 재미과학자와 유학생을 불러들임으로써 미국과 완전히 관계를 반절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한편 미 FBI가 헌터 바이든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종족을 감췄던 헌터가 자수한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이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졌다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카드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께 미국인표를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것은 바이든은 자기가 누군지 대통령으로 출마하는건지 상원의원으로 출마하는건지 카말라의 부통령으로 나오는건지조차 오락가락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중공의 돈에 매수돼 오바마와 함께 남진아의 중공도발을 눈감아주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팔아넘긴 대통령후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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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